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고 있는 캐드앤그래픽스의 박경수 부장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헥사곤 ALI에서 오신 두 분을 모시고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발표자분이 한 분이었는데요. 오늘 한 분이 더 추가돼서 두 분이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사곤에서 설비자산관리솔루션 기술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헥사곤 ALI에서 EAM 솔루션 영역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준아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표 이어주실 예정인데요. 웨비나 끝나고 나면 설문진행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질문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요. 다 못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차후에 헥사곤 쪽에서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리고자 하는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헥사곤 ALI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후에 현재 제조기업이 당면한 설비, 시설관리의 과제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최적화 전략 및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헥사곤 솔루션이 어떻게 최적화 방향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알아보고 Q&A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헥사곤 ALI는 기존의 디지털 트윈을 넘어선 스마트 디지털 리얼리티라는 환경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리얼 월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캡처해서 디지털 트윈의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텔리전스 엔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 포트폴리오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플랜트의 시작 단계인 디지털 프로젝트 계획, 설계, 실행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프로젝트 영역과 플랜트가 완성된 이후에 유지,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어센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로 설명드릴 부분은 설비자산 관리 솔루션과 설비 성능 관리 솔루션입니다. 네, 전달의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 설비 시설 관리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자산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제조 영역, 그 다음에 건물 관리, 그리고 발전소, 그 다음에 케미칼이나 정유, 그 다음에 운송 설비, 그 다음에 바이오 푸드 앤 베버리지 영역들, 그리고 병원과 같은 진료 장비들, 교량,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숙하게 제조 산업에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은 비용에 대한 최적화나 생산성 향상이나, 그 다음에 상산량 증대,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비 관리 영역에서는 비용의 최적화에 의해서 어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장애 위험의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산 부서가 직면에 있는, 제조 산업이 직면에 있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산이 증명되어 있는 이러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비 분야에서 여러 가지 최적화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 뭐냐면 고장이 발생하고 이 고장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체크하지 못하면 고장이 발생해서 더 나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작은 어떤 고장이 발생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여파가 발생하고 이러므로서 고장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뭐냐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정비를 위해서 과도한 정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것들에 주요된 이유로 보면 사후 정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계획한 어떤 정비에 있어서 너무 적게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비 시점을 너무 늦게 잡아서 너무 늦게 정비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후 정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다 PM 수행에 대해서는 보면 우리가 정비 시점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수명이 남아있지만 이걸 너무 일찍 수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비의 리소스를 과다 투입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설비의 어떤 중요도나 고장 모두 그 다음에 설비 상태를 고려해서 정비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능 기반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정비 활동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뭐냐면 예방 정비 비용의 한 40%는 정비 효과가 굉장히 낮은 곳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방 정비 활동의 한 30%는 우리가 너무 자주 예방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정비 작업의 45%는 정비를 수행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비의 효과가 거의 없는 곳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고 또 리스크 관점에서 좀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만 정비를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예방 정비 비용은 적게 들어가지만 실제 이로 인한 생산 손실은 또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또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과도한 정비를 수행함으로써 예방 정비 비용은 과다하게 투입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중요도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분석과 이해를 가지고 정비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설비의 고장의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비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어떤 설비들은 초기에 고장이 발생하는 형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형태들 또 초기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마모성 고장의 형태들 또 어떤 경우는 랜덤하게 일정한 어떤 고장의 형태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고장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고장이 발생하는 형태들은 우리는 사전에 이런 결함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초기에 고장을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고장이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예방작업 기준을 수립해서 정확히 이 시점에 뭔가 대책이 마련되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비 전략은 대부분 TBN 주기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UBN 사용량 기준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들은 그 설비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에 따라서 초기에 고장을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사용 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초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떤 시간이 일정 시간 사용한 다음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고장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TBN, UBM만의 전략이 아닌 TBN, UBM, 예지정비,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 BM, 재설계 등 그 설비가 갖고 있는 고장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정비활동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비활동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M을 기준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활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장의 형태들은 또 고장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기에 연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변경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마련된 PM들을 가지고 PM 기준을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설정한 기준을 다시 고장의 어떤 정비작업의 이력이나 고장 모드를 어떤 재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관리기준을 재정립하는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설비관리는 최적화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르토 분석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실제 일어난 횟수는 20%지만 거기에 영향도는 80%를 차지하는 영역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게 파르토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펌프의 예로 보면 펌프의 고장의 한 20%의 건수에 해당되는 실고장이나 베어링 고장, 인펠러 고장이 그 영향도 측면에서 고장 시간도 측면에서 보면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고장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예측하기 위한 집중적인 리소스를 투입해야만이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리소스를 가지고 효율적인 정비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활동에 대한 최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작업 관리의 6스텝의 기본 요소로 보면 우리가 정비 작업을 확인하고 또 계획 수립하고 어느 시점에 작업할 것인지에 대한 열정을 수립하고 작업을 실행하고 이력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서 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설비의 중지 시간이 굉장히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인지한다면 계획을 미리 자제도 준비하고 작업에 대한 방법도 검토해서 중지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비의 어떤 체계를 사후에서 리액티브에서 프로액티브로 전환하는 활동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와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가시성인 측면 그 다음에 자원의 과용성 파악 등 정비 작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작업을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다보니 우리의 실제 입력되는 이력들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입력해야 될 정보를 누락시킨다든지 입력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이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관리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정비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장을 입력할 때 고장코드가 필요한데 이러한 고장코드 같은 기준정보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입력된 정비 히스토리를 분석해서 다시 개선하는 이런 개선의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우리 설비 시설 관리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를 잘 하는 건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ISO가 제시하는 설비 관리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는 죄송합니다. ISO는 정비 작업을 관리하는 영역 그 다음에 설비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성능 기반의 관리하는 영역 이 성능을 기반으로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플랜닝을 계획을 수입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롱텀으로 볼 때 한 10년간 어떻게 우리 자산을 대체하고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닝을 세워서 효율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제대로 잘 수행이 될 때 자산관리는 잘 수행된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상원에서는 어떻게 자산관리 이런 ISO가 제시한 형태들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 작업을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 여기 정비 작업 관리에서 나오는 이력을 바탕으로 설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계산하고 이것을 정비 작업자한테 인사이트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능 기반으로 자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든지 어떻게 우리가 자금을 집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자본 투자 계획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자산관리 최적화에 대한 성수도 모델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에 지금 이 세션을 보고 계시는 고객들의 어떤 수준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설비가 고장이 나면 시설이 고장 나면 조치를 하는 사후 정비 체계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뭐냐면 미리 우리가 해야 될 정비 작업 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계획을 세우고 정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또한 낭비 요인은 한 20%에서 30%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고장을 분석해 보니 우리가 이러한 정비 작업을 수행하면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예방 정비 형태로서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냐면 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우리는 상태랄지 아니면 장애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낭비 요인을 5에서 10%까지 줄이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 자산의 리스크나 중요도에 맞춰서 정비 전략을 수립할지에 대해서는 이 4단계를 넘어서 5단계까지 넘어가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 영역에서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예지정비까지는 오지만 이러한 정비 전략들을 우리의 자산의 리스크나 그 다음에 중요도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고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것이 5단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낭비 요인을 5% 위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객들은 어디 정도 위치에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평균적으로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4단계뿐만이 아니라 5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설비의 특성이나 중요도를 정확히 분석해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비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정비 전략인지를 맵핑하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최적화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하는 게 가장 최적화를 잘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설비에 있어서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설비의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의 신뢰성은 다른 KPI로 보면 우리는 MTBA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고장나는 간격들을 늘리면 그만큼 설비의 신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설비가 가지고 있는 고장에 대한 모드, 그 다음에 리스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정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장나고 또 수리하고 수리해서 운전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또 고장나서 고치고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는데 이런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시간들을 대폭으로 눌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고장이 좋지 않은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KPI는 MTTR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리 시간이 되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고장 조치를 위한 어떤 정비 지침이나 작업시 나타나는 여러가지 어떤 낭비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실제 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아까 초반전에도 좀 말씀드린 것 중에 정비 작업의 6스템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 계획과 스케줄링을 잘 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그 MTTR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요인이 작업에 대한 현황들을 정확히 우리가 관리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월별 작업보다 추세랄지 주간 작업 지시 수량이 몇 개 정도 발행됐는지 우리가 작업할 대상을 미리 파악해 놨는데 그게 백로그입니다. 이 백로그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러한 현황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또 계획 대비 실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투입된 자원들의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돌발적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작업은 몇 프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렌치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지표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서 나아가는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정비의 신뢰성을 높여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비 작업 관리를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우리가 관리하고 개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이나 스케줄링을 돌입하기 전에 보면 이동 시간이랄지 자제에 대한 어떤 요청이랄지 작업 지침에 대한 대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낭비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적인 정비 활동은 한 30% 이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나 스케줄링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낭비 요인들을 대폭 감소시켜서 실제로는 생산적인 정비 활동의 한 60%의 개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과 스케줄링 뿐만이 아니라 사후 정비 영역에서 리액티브 어떤 정비 방법에서 프로액티브로 전환함으로써 좀 더 개선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메인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관리 대상이 되는 설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3D나 2D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 우리의 업무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주요 이점으로 보면 가치성이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해서 우리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감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장이나 이런 사이트 유동에 대한 제한 극복 예를 들면 굉장히 숙련된 어떤 작업자가 한 사이트에 존재하고 다른 사이트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사이트 이동에 대한 제한 극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율을 우리는 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2D의 어떤 2D 펜하이도를 활용해서 정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포품 카다로그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우리가 자조에 대한 잘못된 발주 요청이나 그 다음에 출고 요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복잡한 설비에 대해서 주요한 부위에 대한 설명 정비 지침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작업 허가에 대한 어떤 상태나 어디에 발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대시보드를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또 설비의 컨디션을 2D에 표시해서 실시간으로 설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관리가 제대로 돼서 신뢰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도중에 고장 모드, 정비 전략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설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고장들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고장 모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장 모드를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비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로 들어있는 오일 탱크 개스켓 실이 마모될 경우 이것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오일이 낙하하게 되면 아 실이 마모가 됐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비 전략은 뭐냐면 주기적으로 탱크 오일의 낙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정의하고 이것들은 뭐냐면 모바일이나 육안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정자 냉각 전도도 확인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기준 안에 들어있더라도 어떤 트렌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추적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컨디션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전에 어떤 치명적인 고장으로서의 어떤 진척이 되는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고장에 대한 관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이런 것들은 저희는 AI를 통한 러닝을 하고 이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이 나타날 때 고장을 인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그 설비가 가지고 있는 고장 모드, 정비 전략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관리가 수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장 모드와 정비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체계적으로 고장 모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두 축이 RCM과 RCA가 되겠습니다. RCM은 고장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발생 가능한 모든 고장의 리스크를 우리가 파악해 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저희는 RC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CM을 수행할 때는 자산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기능이 나타내지 않는 고장 모드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장 모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체크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 정비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한 상위 20% 정도 되는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우리는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CA는 노트코즈 어나리시스인데 근본 원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장이 발생했고 왜 발생했고 이 고장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월 1일 정도에 우리가 배드 액트를 분석해내고 이 가장 주요한 배드 액트를 차지하는 자산에 대해서 노트코즈를 분석해서 다시 RCM에 우리가 통보함으로써 RCM에서 정비 전략이 수립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핵사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RCM과 RCA의 어떤 프로세스를 매니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CM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제가 20% 정도의 중요한 설비에 RCM을 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량적으로 어떤 설비의 성능이 낮아지고 있는지 배드 액트가 뭔지 또 아까 RCA에서 찾은 근본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정비 전략을 수립하면 되는데 이것은 고장이 얼마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고장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리하는지를 우리가 분석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RCM 수행 예를 보시면 실제로 핵사고는 EM에서 수행되는 RCM의 어떤 프로세저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계는 RCM 7스텝의 단계를 우리가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현재 기술적인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는 설비를 다른 설비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 고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든지 등 이와 같은 방법들을 수행을 해서 해결하는 위험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C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RCM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고장의 어떤 손실 가운데에 있어서 실제로는 만성 고장을 제거하게 되면 그 손실의 한 40에서 60%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장의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RCA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고 이 또한 RCA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준 어떤 것들을 RCA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RCA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RCA를 분석하게 되면 근본 원인이 나오고 고장 모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방작업을 한다든지 컨디션 모니터링을 한다든지에 대한 정비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정비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경우는 RCM의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근본 원인 분석이 중요한지를 하나의 실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갑작스럽게 중지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펌프 중지를 원인으로 입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펌프 중에 여러가지 구성 부품이 있지만 베어링이라는 부품이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베어링은 협착이 발생해서 베어링이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펌프가 중지를 했는데 이 원인은 뭐냐면 윤활 부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장의 근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협착입니까? 윤활 부족입니까? 물론 고장 모드는 베어링 협착, 윤활 부족으로 우리는 구성할 수 있지만 실제 누트코지를 분석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인적 요인에 의해서 이 설비는 멈췄습니다. 우리는 윤활 류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터를 거쳐서 윤활 류가 공급되는데 이 필터가 막힘으로써 윤활 류가 공급되지 않아서 협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베어링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작업에 보면 실제로 이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라는 예방작업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장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인적 요인이 한 70% 정도 요인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설비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행하기로 한 정비작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열심히 정비가 수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비 이력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능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핵사고는 검증된 통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정비 이력을 바탕으로 이 설비가 신뢰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고장의 간격들은 단축되고 있는지 증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고 이런 것들을 신뢰성 엔지니어에게 정보로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설비가 고장이 발생하는 특성들의 열악 패턴을 볼 때 볼 때의 마모형 고장인지 아니면 초기의 고장이 발생하는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해주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번 초기 고장이 발생하는 설비가 있다고 했을 때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설비는 초기에 고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모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비의 초기 고장 그러면 내가 주기적으로 어떤 교체를 하는 시점마다 고장의 확률은 팍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상태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는 설비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것이 고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비가 나타내는 어떤 고장의 패턴 여러 패턴들을 분석하고 이를 정비 전략이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설비의 성능을 볼 때 한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기능의 손실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성능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 시점에 기능 고장이 발생하고 또 초기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계산한 다음에 여기로부터 안전한 단계에 우리는 예방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이 어느 시점에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여기로부터 안전한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는 시스템에 입력된 이력을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리드타임을 고려해서 정비의 주기를 결정하고 정검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센서를 설치하고 컨디션 모니터링이나 예지정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전에 우리는 그 알람을 통해서 조기경보를 발생하고 여기에 맞는 정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고장이 발생하지 않고 좀 더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산의 생애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설비의 성능에 대한 이력을 통해서 우리는 설비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 심각하고 자세히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장 최적의 정비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것들이 뭐냐면 점검을 할 것인지 주기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태정비를 할 것인지 예지정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정비를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EAM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비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EAM을 통해서 설비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지만 성능 기반의 설비의 성능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정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보면 컴프레이사가 있는데 컴프레이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이사 오일 유닛, 모터 영역, 그 다음에 컴프레이사 영역 이 컴프레이사 영역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보시는 오염이랄지 장애 등 여러가지의 고장 모드들이 있고 M2GRAPH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컴프레이사의 기계 영역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에 대한 예지, 그 다음에 오버홀, 그 다음에 점검, 교체스리 등 7개 정도의 정비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이사의 기계 영역의 어떤 고장을 우리는 사전에 발견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정비 전략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지정비, 상태정비, 또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점검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헥사곤의 성능기반 솔루션은 단순히 예지정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방정비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수행할 때 이런 정비들이 제때 수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연됐으면 얼마나 지연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고 또 정비 작업이 수행되지 않으면 리스크 팩타를 올려서 리스크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미 우리가 이 고장 모드는 이런 파라메타 온도나 속도, 진동,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모니터닝이 가능하다면 이런 알람 기준을 세팅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고장을 정확한 어떤 요인에서 이 고장이 발생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세 헥사곤 APM 솔루션에서 진행되는 모니터링 내용을 좀 살펴보면 펌프를 예로 들 때 펌프 베어링에는 12개의 정비 전략들, 프로텍션 방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250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점검을 한 번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비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겠고 또 베어링의 어떤 온도나 진동값을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컨디션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패턴을 설정하고 그 패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패턴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어링 하나의 고장에만 해도 12개 정도의 어떤 프로텍션 방안들이 적용되어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그 고장의 모드를 커버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들을 가지고 고장이 발생되는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우리는 이 설비가 어떤 고장 모드가 있고 정비 전략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정의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핵사고는 설비나 시설에 대해서 고장 모드와 그 다음에 정비 전략을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사고는 정비 전략과 최적화 방안 그리고 또 성능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의 설비의 완전한 어떤 고장의 요인들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핵사고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전체 설비나 시설관리 전 프로젝트를 어떻게 저용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 오다가 작업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업 표준에 의해서 작업 오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작업 오다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한 작업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핵사고는 APM 솔루션을 통해서도 장애가 인지가 되면 오코달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설비나 시설에 대해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오코달을 발행함으로써 데이터의 디지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행된 오코다는 플래너가 본인이 관리하는 대시보드에서 내가 타 부서에서 발행된 오코달을 기반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될 정비 작업 리스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우리는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절차에 대한 확인 또 누가 작업하는 게 적합한지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플래닝을 세울 때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고 3d 상으로 우리의 설비의 어떤 위치나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 자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핵상온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재 요청과 출고를 하는 내용들을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소프트 하드 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가 정비가 필요해서 소프트 예약을 하는 경우는 내가 이 자재가 필요하다는 걸 지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드 예약을 하게 되면은 이미 이 자재는 이 작업 오더를 위해서 필요한 자재라고 딱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재 예약과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닝이 되면 스케줄러는 정비 작업자의 가용 시간들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픽에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정비 작업자가 그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갛거나 노란게 표시되는데 이 그린은 100% 이 사람은 지금 가용하다는 것을 스케줄러한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비 작업을 수행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상원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100% 모바일로써 제공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완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가면 이력을 입력하는데 이러한 이력에 대한 입력이나 그 다음에 작업 허가에 대한 완료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자재는 반납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모바일로 현장에서 다 종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력을 입력하게 되고 이 이력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오코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입력된 자산에 대해서는 핵상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층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설비를 계층화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설비에 대한 상세 정보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행된 이 설비에 대해 발행된 모든 작업 이력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만한 정비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사용된 자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입력된 고장을 바탕으로 고장 정보에 대한 통계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산의 건전성을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설비 엔지니어한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의해 놓은 정비 전략은 올바른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크로스 암사나 와이블 라플라즈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한 어떤 설비의 고장이 신뢰성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면 우리는 예방작업을 만들어 놓고 예방작업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정비작업을 활동을 했는데 실제 신뢰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방기준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신뢰성에 대한 분석 정보를 신뢰성 엔지니저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뢰성 엔지니저는 배드역태에 대해서는 노트코즈를 우리와 분석해 내고 그 노트코즈에 대한 고장 모드를 스피를 하고 완화 전략을 수립해서 엔지니저한테 통보함으로써 그 엔지니저는 정비 전략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 형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신뢰성이나 근본 원인을 토대로 이 고장이 발생하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평가해서 리스크가 높으면 거기에 맞는 정비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가 낮으면 또 리스크가 낮은 어떤 그 수준에 맞춰서 정비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헥사곤 EM을 통해서 정비 전략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간단하게 헥사곤 솔루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헥사곤은 솔루션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37년 정도인데 37년의 역사를 가진 솔루션이 되겠고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기능적인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헥사곤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헥사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이미 다 개발해 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적용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고 또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헥사곤은 단계적으로 1단계로 기본 프로세스 구축 2단계 신뢰성 관리체계 구축 그 다음에 3단계 예지정비 상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각각의 수준에 맞게끔 정비 전략을 수행하고 단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좀 더 시각적으로 효율화시키기 위한 디지털 트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를 위해서 헥사곤 EM 솔루션은 사용자 편의성 측면 기능 우수성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고객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이미 아우로 박스로 다 개발을 해놓고 고객들은 내가 이 기능을 쓸지 말지를 판단하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툴을 별도로 제공하고 공급하고 있고요. 또 헥사곤 EM이 만약 고객이 원하는 기능의 수준을 현 시점에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것들을 소스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PM 솔루션도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또 정비전략에 대한 내장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곤은 EAM과 APM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솔루션을 통한 정비전략을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기성 전문님 통해서 제조기업이 당면한 설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저희 헥사곤 솔루션이 어떻게 얼라인하여 도움드릴 수 있을지 전달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전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전문님, 사실 제조산업에서 설비관리 개선이 좀 잘 안 된다는 평이 많은데요. 설비관리 개선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과정 속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로 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사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객사 여러분들이 어떤 편의성 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꼭 입력해야 될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가 어떤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뭘 분석해야 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아까 초반전에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원인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적합하지 못한 정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어링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단순히 베어링 고장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베어링의 타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베어링을 자주 교체하게 되면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리소스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PM을 통해서 필터 막힘을 해결하고 이 막힘을 청소를 위한 예방작업을 만들었는데 이 예방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예방작업을 순수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제대로 원인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낭비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네. 다음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10년 전부터 컨디션 모니터링 단계를 넘어선 예방점검과 예지정비에 대한 현업의 니즈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예지정비 영역이 현실에서 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지정비를 어떻게 적용해야 보다 효율적인 설비자산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큰 우리의 숙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예지정비가 굉장히 활성화 되면서 예지정비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지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 설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고장 모드들을 알아낼 수 있는 알아내기 위한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설비들은 충분히 모니터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지정비를 하고자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지정비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예지정비 대상들은 5% 많게는 10% 미만 정도의 설비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지정비에 포커스하다기 보다는 그 설비가 갖고 있는 고장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명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고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치명도가 높다면 우리가 센서가 없다면 센서까지 달아서도 예지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 설비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낮다면 현재 갖고 있는 예방정비 전략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오감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의 어떤 기준과 점검 항목들을 명확히 해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설비의 특성 그리고 각 고장 모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최저가 전략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게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2D나 3D 데이터와 연계한 설비 자산 관리를 하는 것에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경우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설비에 대해서 공장 전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3D나 2D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우리의 설비에 대한 공장의 현황들을 명확히 파고 있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D나 2D를 구성함으로써 내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설비 상황 우리 설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제 한 예로 그 3D상에서 2D상에서 작업 지시나 그 다음에 작업 허가 현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 그리고 우리가 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가시성을 증대시키게 되면 우리가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 효율성은 굉장히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웹이나 하단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가 계속 나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제 이메일로 별도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가 제공한 설문조사에 가능한 여러분의 질문사항을 디테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별도 세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셔서 발표 들어봤습니다. 오늘 발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설문 나가고 있을 겁니다. 화면에 나가는 설문조사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들 실시간으로 해드린 것도 있고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추후에 모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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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